본 내용에 다소 과장되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고성 한 작은 고을에 비만 오면 우방천이 넘쳐 허술한 외나무 다리 하나로는 건널 수 없으니 모두 애만 탄다. 동네 사람들은 돌다리를 하나 놓아달라고 사또에게 간절히 읍소하나 관찰사가 내려보내는 국고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 사또의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 여보게 이방 뭐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다. 글쎄 옳습니다. 이전 사또 나으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늘 골머리를 썩히곤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부족하니 허참 답답한 노릇이구만. 알았어. 나가보오. 이방은 그 길로 한 동네에 사는 오선달에게 찾아갔다. 워낙 성격이 호탕하고 머리가 좋아 국내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문을 얻건안다. 그래. 웬일로 오셨소? 다름이 아니어라. 우방천 있지 않습니까? 그 우방천이 장마철에 비만 오면 물이 불어 넘쳐나니 거기에 걸터 있는 회나무 다리로는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돌다리 하나 놓아달라고 사또께 청원을 합니다만 워낙 예산이 빡빡한지라. 돌다리라? 잠시 생각에 잠긴 오선달.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시오. 내게 묘한이 있소이다. 예? 참말입니까? 내가 허튼 소리하는 거 보았소. 그러며 허탕하게 웃는 오선달. 이튿날 오선달이 원주에 사는 석장 김소방을 찾아가 술 한 잔을 나누며 가슴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김소방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오선달이 동네에 사는 만석군 구두쇠 변참봉을 찾아갔다. 변참봉 나으리,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시오? 오선달 아니오. 어서 들어오시오. 아닙니다. 들어갈 게 아니라 저와 잠시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어딜 간단 말이오? 가면 알게 됩니다. 어서 가시지요. 변참봉은 영문도 모른 채 오선달 뒤를 따랐다. 한참을 가다 보니 우방천이었다. 아니, 여기는 우방천 아니오? 예, 맞습니다요. 그런데 웬 사람들이 저리 많소? 변참봉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걸어가 보니 웅성거리던 석쟁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변참봉을 보고는 느닷없이 박수를 치고 환대를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깜짝 놀란 변참봉. 참봉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변참봉이 의심스런 눈초리를 하며 오선달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다리를 놓기 전 석축을 쌓는 곳 초입에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까만 비속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악기를 물리치는 해태상이 올라가 있었다. 비속에는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한 용이 그려져 있고 그 한복판에 변학민교라고 조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내 이름이 왜 여기에? 그때 동네 사람들이 곁으로 오더니 참봉 나으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참봉 나으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기겠습니다요. 그러자 변참봉이 오선달을 매섭게 노려본다. 오선달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 우리 변참봉 나으리를 위해 박수나 한 번 더 올립시다. 모두 환호하며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다. 변참봉은 어이가 없었으나 그래도 지금껏 살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대받은 적도 없고 비속에 자신의 이름이 저리도 그럴싸하게 음각되어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리하여 변참봉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달이 높는 데 드는 비용 1만 양을 쾌척하였다. 자, 오늘 참으로 뜻깊은 날이고 이방이 술 한 잔 대접한다 하니 어서 한 잔 하러 갑시다. 오선달과 변참봉, 그리고 이방과 석장 윤첨지, 마을 유지들은 기생집 매월관으로 향했다. 이미 준비해놓은 진수성찬에 기생들이 짝을 이루어 앉으니 이방이 한마디 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변참봉 나으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감히 사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변참봉 나으리가 하셨습니다. 참봉님, 오늘 곧 삐뚤어지게 되십시오. 기생들도 일제히 변참봉에게 환호를 했다. 그제서야 굳었던 얼굴을 펴고 변참봉이 조금은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야, 우리 거울 사람들이 불편없이 다리를 건너면 됐소. 그러니 오늘 즐겁게 마시고 놉시다. 질폰하게 술자리가 벌어지고 기생들은 변참봉 입에 안주를 먹여주니 아까 오선달에게 당한 것은 다 맞게 잊었다. 한참, 거나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행수 기생이 오더니 자, 오늘 사또 나으리가 직접 왕림해 주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또가 들어왔다. 아니, 사또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변참봉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주려 한다. 아닙니다, 참봉님. 앉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은 참봉님 아니십니까?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나라님도 할 수 없던 일을 변참봉님이 해주신 겁니다. 더더욱 흥분한 변참봉. 아니, 내가 사는 마을을 위해 조금 회사한 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사또! 앞으로도 어려운 일에 앞장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방과 오선달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는다. 자, 제가 참봉 나으리께 한 잔 올리겠습니다. 받으시지요. 아이고, 우리 사또가 주시는 술도 받아 먹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생들은 카야금에 맞춰 창을 하고 춤을 춘다. 술잔은 끊임없이 돌아갔다. 그때였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매월관 주인 진옥이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진옥은 절대 술자리에 나오는 법이 없다. 그래서 소문에 대가집에 시집가 홀레올린 지 1회만에 남편이 죽고 청상과부가 되어 이것에 매월관을 차렸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워낙 기원한 미모인지라 편참봉은 넋을 잃고 진옥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이방이 가슴 속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더니 읽었다. 자, 우리 마을의 수건사업이었던 돌다리를 세우는데 조석은 변참봉 나으리가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 놓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을 기부하실 분에게 매월관을 독점하여 주연을 접대받고 또한 마지막 금침을 함께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기부자에게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 유지의 한 명이 소리쳤다. 난 천량 기부하겠소. 또 한 유지가 난 천오백량 하겠소. 기생들은 기부하겠다는 유지에게 한 잔 가득 술을 권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던 변참봉이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갑자기 손을 들었다. 난 마냥 더 기부하겠소이다. 순간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와하는 소리와 함께 기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일순 다시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이방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늘은 변참봉 나으리의 날입니다요. 그때 웃기만 하던 매월관 주인 진옥이 한마디 거둔다. 변참봉 나으리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누구도 하기 힘든 결단을 내리시니 참으로 사내이십니다. 변참봉의 입이 귀까지 찢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 참봉님은 금침을 같이 할 아이를 지명하십시오. 누구입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열일곱 동기? 아니면 육덕진 우리 행수기생? 그러자 변참봉이 고개를 가로 젖는다. 그럼 누구를 지명하시랍니까? 혹시 오선달님? 모두 배꼽을 쥐고 자지러진다. 난 오늘 매월관 주인을 지명하겠소. 순간 방안이 찬물을 기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러자 이방이 재빨리 분위기 파악을 하고는 참봉님, 평소 주인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라. 그러자 변참봉이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은 약속이요. 옆에서 당황해하던 진옥이 말했다. 좋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저는 누구와도 합석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참봉님이 보여주신 사내 다음에 저도 감동을 받았사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참봉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와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고 가고 상경쯤 되었을 때 사또를 비롯하여 모두 돌아가고 변참봉만 남았다. 둘은 화려한 금침이 깔려있는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변참봉은 바지 저고리를 벗고 금침 위에 벌러덩 누웠다. 어머, 참봉님! 술 한잔 더 안 하시겠어요. 응, 나는 많이 마셨네. 술보다는 자네가 고프네. 급하기도 하셔라. 진옥이 눈을 흘기고는 저고리를 벗었다. 그리고 호롱불을 불어 불을 껐다. 둘은 잠시 후 하나가 되어 뜨거운 육합의 향륜을 버렸다. 변참봉은 아내와 병으로 사별하고 십여 년을 혼자 살아왔다. 재취를 하려고 했으나 여자를 믿지 못하고 돈이 아까워 지금껏 혼자 지내왔으니 오랜 시간 참아왔던 정념이 한꺼번에 봄물 터지듯이 터져버렸던 것이다. 입추가 지나고 화강석이 바리바리 실려 들어오고 수많은 석공들이 몰려와 우망천에 돌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가끔 변참봉이 흐뭇한 얼굴로 뒷짐을 치고 와서는 잠을 준비하여 석공들에게 먹게 했다. 돈 한 푼도 벌벌 떨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드디어 추석을 몇 날 남겨두고 변학림교가 완성되었다. 그날은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멀리 다른 고장의 사또들도 구경하러 오고 사물놀이패들이 흥을 돋구었다. 변참봉은 윤기가 흐르는 값비싼 도포를 입고 돌다리에 절을 했다. 그 곁에 매월간 주인 진옥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그랬다. 둘은 얼마 전에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고 지금은 가시보시가 되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변참봉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행복을 주는지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을에 서당을 짓고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공부를 가르치고 살림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곡식을 나눠주었다. 진옥도 매월간을 정리하고 그 많은 돈을 모두 변참봉에게 주었다. 베푼니 또 들어오는 것이었다. 둘은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된 변학림교를 첫 번째로 건너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곧바람 살랑살랑 고개마다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걸 보니 완연한 봄이 왔다. 겨운에 잠들었던 개구리들도 긴장을 깨고 나와 개골개골 목이 터져라 울어댄다. 오늘도 스무살 수복이는 자기 몸보다 커다란 박물을 쥐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생김새가 기생오래비마냥 곱게 생긴 데다 어찌나 말수완이 좋은지 마님이나 별당 아시들 앞에서 박물고리짝을 풀어놓고 설레발을 치면 안 넘어오는 이가 없다. 게다가 인물이 좋은 덕에 모든 아낙내에게 접근이 쉬우니 천상 박물장사로서는 제격이다. 그 중에서도 김천지의 막내딸 경분이는 당골 중에 당골이다. 경분이는 바람을 피다 시댁에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 친정에 와서 별당 하나를 꽤 차고 앉아 있다. 박물고리짝을 열면 그야말로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물건이 가득하다. 수복이는 매분구 역할까지 하니 이뻐지고 싶은 조선여인들에겐 마치 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여기서 매분구란 조선시대 화장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던 사람을 말한다. 피부를 윤기나게 바꿔주는 담장의 미안수, 염분, 백분 각종 노리게 하며 각양각색의 뱅기 그리고 옥반지에 금반지까지 있으니 보는 여인마다 탄성을 질러댄다. 그런데 젊은 수복이가 노리는 건 이까지 것이 아니다. 이것들 하나 팔아봐야 발품도 안 된다. 수복이가 젊은 과부 바람난 남편을 둔 마누라 소방맞고 돌아온 성녀들의 고쟁이 쌈짓돈을 뺏어올 수 있는 건 뭐니뭐니해도 정교하게 깎은 남금 모양의 목신이 최고다. 고리짝 구석에 숨겨놓은 목신을 꺼내 보여주면 열이면 열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경분이 별당을 찾았다. 아씨 계시나니요? 누군가? 지 박물장소 수복이지라. 어머, 어여 들어오게. 그렇지 않아도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던 참인데. 수복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누워있던 경분이 자리에 일어나 앉는다. 잘 계셨지라. 응, 잘 있긴 한데 하루가 너무 무료해서. 그럼요, 교태스런 얼굴로 웃어댄다. 그래, 오늘은 또 뭐가 있는가? 한 번 풀어보게. 사실 경분이는 목신을 일곱 개나 갖고 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깎두니 그때마다 모양이 다른지라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많이 갚게 된 것이다. 펼쳐놓은 박물을 손으로 뒤적이더니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 경분이 그래, 이번에 좀 새로운 것은 없는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복이가 구석에 숨겨둔 것을 꺼낸다. 아시, 이번 것은 좀 특별하고만요. 그래, 뭐가 그리 특별할까? 그리고 이번 것은 값이 좀 나가고요.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목신값 갚은 적 있던가? 아, 그러면요. 그러며, 비단 주머니에서 다섯 겹 한지로 싸놓은 목신을 꺼내 보여주었다. 조심스럽게 한지를 벗겨내자 울퉁불퉁하고 힘이 넘치는 목신이 나왔다. 경분이는 귀까지 빨개지더니 웃으며 말했다. 전에 것보다는 더 힘이 느껴지기는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는가? 특별한 게 대체 무언가.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요? 저 가거들랑 한 번 써보시면 단박에 알게 되지라. 그래, 이것이 그리도 특별하다 이거지? 예, 자신합니다요. 그래, 이건 얼마인가? 예, 200량만 주세요. 원래는 300량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 경분아 씨는 단골이니 그렇게만 받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네. 그럼 다음에 오면 준비해놓겠네. 예, 아씨. 오늘은 소인 물러갑니다요. 그래, 알겠네. 조심히 들어가게. 박물장수 수목이가 보라간 후 문을 열어 좌우로 살피더니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조심히 넣어보았다. 뭔가 상쾌하고 화끈거리는 것이 아랫도리가 불처럼 뜨거웠다.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경분이는 이 알 수 없는 촉감과 뜨거움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특별하다고 한 것이군. 경분이는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야릇한 느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몸을 뱀처럼 꼬우고 다리에 힘을 모았다. 한참 후에야 거친 숨을 내쉬고 대자로 뻗어버렸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경분이는 사실 올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세상에 좋아질 수 없는 게 올케와 신의 사이라지만 둘은 유별나게 사이가 안 좋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오라버니와 다툼도 있었고 여지껏 허리가 휘도록 시부모를 모시다 돌아가셔서 이제 허리 좀 필 수 있나보다 했는데 시집갔던 신의가 집으로 돌아와 조석으로 밥을 지어대야 하니 좋게 지낼래야 좋게 지낼 수가 없다. 호구 헛날 어디다 쓰는지 오라버니를 꼬드겨 폰을 뜯어가고 별당에 앉아서 꼼짝을 안 하니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앙숙이던 두 사람이 봄눈 녹듯 화해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오라버니 때문이었다. 오라버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재산을 받으니 매일 기방에 가서 기생들과 어울리다가 새로 들어온 기생의 머리를 올려주고 살림까지 차려주었다 한다. 뒤늦게 알게 된 올케가 분한 마음에 마당에 털퍼덕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자신이 앞장서서 그 첫 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인연아 이런 불려시 같은 것이 오빠를 꼬드겨 살림을 차려? 오늘 너 죽고 나 죽다 인연 그러며 올케 대신 기생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육탄전을 벌였다. 언니 언니는 저쪽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괜히 손 더럽히지 말고 인연은 내가 조져볼라니까. 네 인연 어서 우리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할까? 그러자 기생이 퐁클어진 머리를 올리며 말했다. 아니 내가 그쪽 오빠한테 사정에서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그런 것인데 왜 나한테 행패야 행패가? 뭐?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또 머리끄댕이를 잡고 사옥이 시작했다. 결국 지쳐버린 기생이 올케에게 무릎 꿇고 잘못을 빈 후에야 일단 낫됐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올케는 감동하여 신의의 머리를 매만져주며 말했다. 오늘 너무 욕봤어요. 그리하여 둘은 이 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든 앙금을 풀고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올케가 식혜와 닭과를 준비하여 별채로 왔다. 아가씨 방에 있어요? 네 언니 들어와요. 뭐 했어요? 할 게 있나요? 그냥 누워있다 앉았다 그러고 있죠. 경분이는 올케가 들고 온 식혜를 시원하게 들이켰다. 그런데 오빠 말이에요. 왜요? 아직 그녀를 만나요? 아니 그녀는 떨어진 것 같은데 요즘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니 또 다른 년을 만나는 것 같아요. 순간 경분이 실소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참 피는 못 쏘기네 사실은 자신도 몰래 정군났다 들켜 소방 맞은 것이 아닌가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러면 오빠도 같이 요절내버릴 테니 아이고 아가씨 말만 들어도 속이 후련하네요. 한참을 오빠 남편 뒷담화를 하다 경분이가 물었다. 언니 그러나저러나 밤일은 어때요? 밤일이요? 말도 마세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저도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언니 그래도 부부간에 그게 낙인 것인데 너무 안 하면 옳게는 한숨만 푹푹 내쉰다. 언니 그럼 내가 좋은 것 하나 보여줘요. 뭐요? 경분이는 문갑에 공공 숨겨두었던 목신 하나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남사스러워라. 언니 이게 얼마나 신통한지 알아요? 내 이것 하나 줄 테니 언니도 하나 써보구려. 언제까지 허벅지만 꼬집을 거예요? 아이고 저는 못해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나 나나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니요. 과부만 과부가 안다잖아요. 그러니 한 번 써봐요. 생물 못지않을 테니. 그제서야 옳게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쳐다본다. 오늘 당장 써봐요. 그리고 오빠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냅둬요. 남정네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러며 다시 보자기로 싸서 손에 쥐어준다. 그날 밤 올케는 오랜만에 부간에 쌓였던 종염을 혼자 불태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한 녀석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게 미워했던 아가씨가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정다울 수가 없다. 며칠 후 수복이가 다시 별체를 찾았다. 잘 계셨죠? 응, 어서 오게. 수복이가 방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묻는다. 저번에 주복씨는 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그리도 후끈거리던 건가? 수복이 시 붙더니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특별할 것이라고. 그러게 대체 뭘로 만든 겐가? 그건 사실 비밀인데 박하나무 껍질과 향나무를 푹 삶아서 만든 것이죠. 이만저만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께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올케도 내가 하나 졌네. 아, 그래요. 다음에는 올케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래, 알았네. 한 달 후 수복이 박물을 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한 걸음에 경분이 별 땅으로 달려갔다. 아씨, 아씨 계세요. 한참을 불러도 답이 없다. 그때 마침 올케가 그곳을 지나가다 수복이와 마주쳤다. 아니, 뇨시요. 예, 지는 박물장수 수복이라 하옵니다. 아, 저번에 아가씨가 말하던 박물장수? 반박에 경분아씨가 말한 올케인 줄 눈치챘다. 예, 갑자기 비가 내려서 잠시 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오늘 내일 멀리 친지를 뵈러 갔는데 어쩌나?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많으면 뭐 필요한 거 없나묘? 잠시 망설이던 올케가 그런가? 그럼 이리 오게. 그럼요. 안채로 데리고 갔다. 아가씨가 자네 칭찬에 입이 마르던데. 아이고, 별말씀을요. 그런데 수복이 바지가 젖어 음중한 그놈이 툭 붉어져 있으니 올케가 얼굴을 못 뜬다. 박물 고리 짝을 열어 바닥에 펼쳐놓으며 마님 한번 구경해보셔요. 쓸만한 것이 있을 겁니다요. 아씨는 곱상한 얼굴에 수복이가 한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만져보던 올케의 눈이 슬쩍슬쩍 자신의 약물을 쳐다보고 있음을 눈치챈 수복이 이쁜 거 많죠? 이것 하나 껴보세요. 하며 옥반지를 들어 올케의 손목을 잡고 끼워줘본다. 순간 화들짝 놀란 올케가 손을 떼며 얼굴이 벌개진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복이가 올케를 당겨 안았다. 가볍게 저항은 했지만 싫어하는 몸짓은 아니었다. 어머 이러지 말게 누가 오면 어쩌려고 일어나? 하지만 이미 심지에 불은 붙어버렸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정념이 본물 터지듯 터져버린 것이다. 둘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다. 다행히 올케의 감창소리는 천둥과 빗소리에 섞여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여보게 나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마님 이렇게 해봐요. 그러더니 뒤집어놓고 또다시 거칠게 육합을 시작했다. 평소 수십 리를 걷던 수복이의 건장한 다리에 힘줄이 붉어지고 거칠면 거칠수록 올케의 감창소리는 자지러졌다. 마지막 수복이가 짧은 탄식을 하고는 옆으로 눕자 올케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숨을 색색거리며 저고리를 잡아당겨 입기 시작했다. 아이고 마님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께요. 그러며 입던 저고리를 빼서 옆으로 던진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 아는 채 누워 담미하다 한 번 더 뜨거운 이압을 지르고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경분이가 돌아왔다. 아가씨 다녀오셨어요? 예 언니 별일 없었죠? 순간 지레 깜짝 놀라 올케가 말을 더듬으며 별 별일 없었죠? 그래요? 그때 올케가 경분이로부터 받은 목신을 건네주며 말했다. 아가씨 난 역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빠가 언젠가는 안아주겠죠.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 언니 그것을 준 나는 그거야 아가씨는 혼자잖아요. 나야 오빠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언니 참 고지식해서 그러며 살갑게 눈을 흘긴다. 그 뒤로 올케와 수목이는 툼날 때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육합의 향룐을 버렸고 수목이가 돌아갈 때는 박물고리 짝에 두둑한 전대를 넣어두곤 하였다. 올케는 그 뒤로도 목신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오늘도 식전부터 양반놀이에 푹 빠진 마진사는 동네를 휘저으며 이집 저집 감나라 대나라 창견을 한다. 어쩌다 이것 감내골에 들어온 지 십여년이 됐는데 진사라고는 하지만 하는 짓이 가볍고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래도 제사는 많아 행세는 하고 다니지만 워낙 수전노에 성질이 괴팍하여 동네 사람들은 마진사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 사실 마진사라는 인물은 멀리 안동의 명문가 김대감 집의 모습이었다. 김대감 김대감 딸이 홀레를 올린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고 엄한 시부모 밑에서 시집 살이를 하다. 동네 불안당태 겁탈을 당해 소방 맞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딸 안동댁이 애비도 모르는 남자의 태기를 느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강물에 빠져 죽으려는 걸 모슴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안동댁을 구했다. 김대감 은 그 사실을 알고 옥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모슴 마덕 팔과 홀레를 올리게 한 것이다. 머나먼 감내 꼴에 집을 장만해주고 곧 태어나는 아기를 키우는 조건으로 논 스무마지기를 주었다. 그래서 이곳 감내 꼴에 오게 된 마덕 팔은 저작거리에 가게를 하나 차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래서 만석군 부자 소리도 듣게 되었고 장인의 도움으로 돈을 주고 양반 족보를 사게되어 지금 마진사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런 그에게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기녀도 싫고 들병이도 싫고 처녀도 싫다. 오로지 유부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호시탐탕 이 마을 저 마을 가리지 않고 조금 반반하다 싶은 유부녀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을 댔다. 그 인색한 마진사도 그것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았다. 아내 안동댁은 남편 마진사가 하는 짓을 모두 꽤 자고 있지만 모른척 했다. 그저 안채에서 아들과 보내거나 사군자를 치며 소위라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 마진사는 자유로이 하루도 빼지 않고 유구녀 후리로 다니기에 여념이 없다. 오로지 그것 하나가 마진사의 악취미어 삶의 보람이다. 그래도 상전이었던 자기 마누라에겐 꼼짝을 못한다. 어느 날 근 십여 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친정 김대감으로 부터 소찰이 왔다. 곧 회가 빔으로 손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다. 김대감의 소찰을 읽는 내내 안동댁은 서러움과 감격이 교차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도 못 찾아뵙고 형제 자매도 못 본지 얼마 만인가. 여보 이번에 아버지 환갑이랍디다. 그래? 그럼 다녀와야지. 그래 나에 대한 말씀은 언급이 없으시던가. 안동댁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손자와 자신만 오라고 했던 것이다. 눈치 빠른 마진사가 입을 열었다. 그렇겠지. 이번에 당신만 다녀오고 그려. 난 집에 있을 테니.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어쩌겠나. 대감마님이 아직은 날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문중에 내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미안해요. 여보. 아니야. 괜찮아? 사실 보통 사위라면 화를 내야 정상이다. 하지만 마진사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그것은 집에서 일하고 있는 행랑 아범의 마누라인 참모를 잡아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들어온 젊은 부부였다. 마진사는 그래도 회가 뱄슬 각종 징귀한 음식과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망아지 등에 실컷 아내 안동댁에게 말했다. 여보 잘 다녀오시오. 내 직접 가지는 못하나 장인 섭섭치 않게 싸보내니. 그래요 여보 미안해요 다녀올게요. 그러고 행랑 아범 자네도 마님 잘 모시고 다녀오게 알겠는가. 예 나으리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요. 잠모도 나와 남편과 마님을 배웅했다. 그날 저녁 안동으로 향하던 안동댁 일행은 쉬지 않고 시베리를 걸었다. 해가 지고 어둠살이 내리자 하루 머물 주막을 찾아 그곳에 우선 짐을 풀었다. 그런데 짐을 풀고 모두 지쳐 잠이 들 무렵 행랑 아범이 몰래 일어나 어둠 속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시간 마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참모를 불렀다. 여보게 술 한잔 하려고 하니 술상 좀 봐주게. 예 나으리 곧 준비하겠습니다요. 잠시 후 개다리 소반에 몇 가지 안주와 술을 들고 들어왔다. 어이 자네 돈을 혼자 적적할 터인데 내 말똥무나 해주게. 예? 소인하고요? 그래 여기 자네 말고 또 누가 있나? 그래도 걱정 말고 한잔하게 자네 서방도 지금 한참 안동으로 가고 있을 터인데 참모는 곧 마진사의 속셈을 눈치챘지만 진짓 모르는 척 하고는 나으리 그러다 누가 보면 어쩝니까 소인은 물러가겠습니다요. 여보게 내 집에서 누가 본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한잔 하세. 나으리 지도 그러고 싶지만 자 자 한잔 따르고 자네도 한잔하게 그러며 술을 한 번에 넘기더니 그 자네 술을 따라 참모에게 권한다. 오늘 술맛이 좋구만. 그럼 나으리 꼭 한잔만 하겠습니다요. 그래 그래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억지로 술을 권하여 마시게 한다. 자네가 올해 며칠하였던가? 서른둘이 옵니다. 아직 정구먼 좋을 때지. 다시 한잔을 들이킨다. 자네 한잔만 더하게 아닙니다. 나으리 한잔만 마시기로 했지 않습니까요? 여보게 한잔은 정이 없지 않은가? 한잔만 더하게. 그러며 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 한참을 그렇게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하며 마시다가 덥구먼 자네는 안 덥나? 소희는 안 덥습니다. 그러며 마진사는 슬슬 참모 눈치를 보며 저거리를 벗었다. 얼굴이 발그레해진 참모가 고개를 돌린다. 그때 갑자기 마진사가 참모 옆으로 가더니 확 끌어앉는다. 여보게 어메 나으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요? 여보게 가만히 있게 내 오래전부터 자네를 좋게 봐왔네. 그러며 참모를 방바닥에 눕혔다. 나으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안 되긴 뭐가 안 되나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마진사는 급하게 바지춤을 내렸다. 참모는 힘주어 마진사를 밀어냈지만 어찌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결국 둘은 알몸이 되어 일압을 치루게 되었다. 여보게. 숨을 헐떡거리는 마진사. 자네 솜씨가 제법이구만. 그때였다. 우지 끄나며 사강방 문이 부서지고 안동으로 갔던 행랑 아봄이 시퍼런 낯을 들고 눈에서 불을 뿜으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니 여 여보게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마진사도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니 참모 등 뒤로 숨었다. 참모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울기 시작했다. 여보 난 잘못 없어요. 나으리가 강제로 시끄러이 이년아 너도 한통속이오. 오늘 다 죽고 나도 같이 죽는겨. 마진사가 벌벌 떨며 말했다. 여보게 진정하게 내가 잘못했네. 나으리 이게 무슨 짓이오. 남의 집 아녀자를 이렇게 해도 괜찮답디까? 아닐세 갑자기 내가 미쳤나 보이. 제발 제발 그 낫 좀 치우고 얘기하세. 그러자 행랑 아범이 낫을 한 번 더 치켜든다. 순간 구속으로 몸을 피하던 마진사가 여보게 잘못했네. 내 자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테니 제발 그 낫 좀 치우게. 숨을 헐떡이던 행랑 아범이 씩씩 거리더니 그럼 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소? 그래 물론이네.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그럼 줬소. 내가 이번일 눈감는 조건으로 나으리가 했던 그대로 마님에게 내가 똑같이 하겠소. 여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전답을 달라면 전답을 주겠네. 그런데 다 싫고 내 마누라와 자겠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싫으면 그만두시오. 오늘 내 손에 죽던지 아니면 관가로 갑시다. 여보게 그럼 조금만 말미를 주게 지금 마누라는 친정에 갔지 않는가? 그럼 줬소. 지금부터 마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대신 헛은 짓 하지 마시오. 그러면 이 낫으로 그러며 시퍼런 낫을 목에다 갖다 댔다. 알겠네 이 사람아. 왜 그러는가? 오늘부터 우리 셋은 이 방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마님을 기다리는 거요. 알겠소? 여보게 밥은 먹어야 되고 통신은 다녀와야 되지 않나? 밥은 이 옆에 내가 차려줄 것이고 통신은 나와 같이 가면 되지 않겠소? 결코 인질로 잡힌 마진사는 안동댁이 올 때까지 사랑방에 감금되었다. 사흘 후 돌아온 안동댁은 행랑 아범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다. 안동댁은 혀를 끌끌 차며 행랑 아범에게 물었다. 여보게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마진사가 앞질러서 한마디 던진다. 여보게 논투마지기 주겠네 그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러자 안동댁이 마진사에게 눈을 흘끼며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목을 자라처럼 쑥 집어넣는 마진사 그래 논투마지기는 어떤가? 싫습니다요. 그럼 얼마를 원하는가? 한참 말이 없더니 지는 마님을 원합니다요. 그러자 마진사가 또 고개를 쳐들더니 야 이놈아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때 안동댁이 다시 마진사를 흘려본다. 그래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나도 지금 무척 당황스러우니 오늘 하루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 마님 만일 그것이 싫으시면 넌 스무마지기를 주십시오. 뭐 스무마지기? 야 이놈아 너 미친 것 아니냐? 여보게 어쨌든 오늘 하루만 말미를 주게. 예 알았습니다요. 참모와 횡랑 아범은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안동댁은 자신의 몸종 순심의를 불러 몰아모라 지시를 내렸다. 이봐요 박씨 그냥 두마지기만 받고 끝내는 게 어때요? 아니요 기다려봐 내 열마지기 받아낼 테니 속은 데는 두의 대화가 부부의 대화는 아니었다. 자네랑 내가 언제부터 계획한 일인가 이번에 한몫 단단히 잡아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사세나 자네도 들병이 그만두고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나야 그러면 좋지만 넌 열마지기면 작은 돈이 아닌데 여보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난 박씨만 믿어요 그때 밖에서 몰래 둘의 대화를 듣던 순심의가 저르르 안동댁에게 달려가 모두 고에 바쳤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시 단판에 시간이 다가왔다. 넷이 사랑방에 앉아 한동안 눈에 힘을 주고 기싸움을 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안동댁이었다. 그래 생각 좀 해봤는가 우리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요. 넌 수무아지기를 주던가 마님을 주시던가요. 다시 발끈한 마진사가 소리를 꽥 질렀다. 야 이놈아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어거지 쓸 걸 써야지 아이고 내가 이놈의 몸뿌리를 잘못 놀려서 이 우세를 당하는구만 여보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 변함이 없단 말이지 예 소희는 절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요. 남의 멀쩡한 마누라를 손댔으면 그의 상한 대가를 치뤄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때였다. 안동댁이 참모와 마진사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나가 있도록 해요. 아니 여보 뭐 하려고 글쎄 어서 나가 계시라고요. 두 사람은 주춤 주춤 거리더니 밖으로 나왔다. 사랑 방엔 두 사람만 남았다. 잔의 마음이 변함없다 했지. 갑작스런 안동댁의 행동에 당황한 행랑 아봄이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뭐 그러 그렇지요. 알겠네. 그러며 갑자기 안동댁이 저거리를 벗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잔의 말대로 날 가지게. 속옷도 벗기 시작했다. 마님 크게 당황한 행랑 아봄이 말했다. 마님 그것이 아니라 그러게 자네 뜻대로 하겠다 하지 않는가. 마님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요. 논 다섯 마지기만 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요. 그러자 안동댁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아 사내대장부가 한입으로 두말을 하는가 난 논 다섯 마지기도 못주네. 행랑 아봄이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내 이놈 어디 감히 나를 희롱하느냐 내가 이미 관가에 알려 내놈과 내 마누라를 조사해봤느니라 참모는 주막에서 천박하게 몸을 팔던 들병이가 아니었더냐 행랑 아봄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네 이놈 내 당장 너를 관가에 끌고가 요자를 내고 싶으나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그것만은 면하게 해주겠다. 아이고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안동댁은 천대 주머니를 던져주며 여기 이백냥 깎고 당장 이 고울을 떠나게 알겠는가 둘은 그 돈을 받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졌다. 여보 내 잘못했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안동댁은 차갑게 마진사를 노려보더니 안체로 향했다. 그런데 참모와 잠자리를 한 뒤로 마진사의 약물 주변에 알 수 없는 사마귀 같은 물집이 생기더니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질 않는다. 마침 한동래 소작하는 김서방 마누라도 똑같은 증세로 거기를 북북 긁고 있었다. 마진사 그 사이에 벌써 또 송나라 송나라 때 고종은 사석 선생의 예언대로 임금이 되자 그에 감동하여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는 예언가 대철학가 도사 등을 불러모아 자신과 같은 생년생월생시 즉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오라 했다. 그 결과 오지 천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는 이길몽이란 사람이 고종 앞에 서게 됐다. 고종은 이길몽의 위아래를 몇 번이나 훑어보고서는 묻기를 그대는 나와 사주팔자가 같은데 그래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고 하고 묻자 이길몽은 예 산간마마 소인놈은 산간벽촌에서 벌 열쇠통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고종은 무엇인가 수궁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대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느냐 라고 하자 이길몽은 예 산간마마 소인이 살고 있는 곳은 산수가 수려하고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쳐있는 열세개의 산뽕우리가 있어 맑은 공기가 충만하여 이렇게 건강하옵니다. 나며 은근히 과시했다. 고종은 웃음을 지으며 과연 운명이란 묘한 거구나. 나는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열세 성을 다스리고 열세 명이나 되는 제우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대는 벌을 열세통이나 기르고 있다니 같은 처지로구나. 하고 반 대서를 했다. 이길몽은 송구하다는 듯이 상간마마 그것은 당치 않습니다. 일국의 국왕과 벌 열세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단 말씀이옵니까? 고종은 이길몽에게 이렇게 그 연유를 설명했다. 본시 전칙으로 한나라의 두 임금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대가 벌 열세통을 기르는 것은 내가 열세시란 성역을 통솔하는 것과 같은데 그 이치는 벌통마다 그 안에 많은 벌을 거느린 여왕벌이 있어 결국 열세시나 되는 산뽕우리에서 벌들이 날아다니며 꿀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그대는 오히려 나보다도 더 마음이 편안한 천자가 아니겠소 고종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있던 이길몽은 과연 그러하옵니다 크고 작은 범위는 있지만 다 같이 13성 13제후를 거느린 상간마마나 벌 열세통과 여왕벌 열세을 거느린 것은 똑같습니다 라고 인정했다 고종은 이길몽을 돌려보내고 신하들을 불러 인간에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운명이란 것이 존재하느니 그런데도 세상에는 간혹 미신이라고 일축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영리의 근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소치이오 나며 운명에 관한 열변을 토했다 한다 명나라 때 태조도 자신의 생년 월 일 시등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오라고 어명을 내린 일이 있었다 어명이 내린지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 신하의 안내로 명태조 앞에 보기에도 흉측한 거지 한 사람이 악취를 풍기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거지는 얼마나 세수를 하지 않았는지 때 국물이 줄줄 흐르는 시커먼 얼굴에 입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태조는 그 거지에게 거지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느냐 라고 묻자 이제 겨우 한 20년이 되옵니다 거지로서의 대단한 경력을 과시하듯 대답했다 그래서 태조는 거지에게 다시 나는 임금의 몸이 돼 그 이름이 사방 곳곳에 났는데 너는 어찌하여 거지가 되었는고 너와 나는 똑같은 생년 월일시에 태어났으므로 소위 사주팔자가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까닥을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거지는 예 상간마마 어차피 인간의 삶은 꿈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는 밤마다 꿈속에서나마 천자가 돼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천하의 미인들을 후금으로 두고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거지 거지 미친놈이라고 비웃지만 나만의 천국 나만의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글자 그대로의 기상천외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상간마마 께서 고귀한 천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나 꿈속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소인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며 스스로의 판단을 자랑스럽게 펼쳐놓았다 태전은 거지의 말을 듣고 반대서 하며 세상에는 운명이 있다 없다 하여 다툼이 있더니 운명이 있으면 역시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이치로구나 양기가 강한 때는 나주로 인간들이 주로 활동하는 양계에는 내가 천자가 되지만 귀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음계에는 그대가 천자가 되느니 이는 인간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렸다 태전은 자신의 처지와 거린의 처지가 같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에서 비롯된 가달김을 실감하고는 그 거지에게 직과 노비를 하사했다 만나요 생일